이번에 한국을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속초시를 방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서 발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ICHS1은 무엇일까요? 바람성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need, 그리고 테스팅, 그리고 용량 설정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S1BR1은 우리가 2년 렛 바람성 시험을 면제 요청할 수 있는 사례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이도스 시험에 새로운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다루고 있는데 모든 약물 중에서 바람성 시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카테고리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에서의 바람성이 likely,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혹은 불확실한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2년 시험을 likely하고 unlikely한 경우에 면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일본 독성학회의 연례학술 대회가 있었고 ICHS-1B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PMDA하고 FDA 등의 의약품 규제 기관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PMDA는 현재 신청서가 웨이트업 에비던스 협의 포맷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심사하고 결론을 낸 데 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프리 컨설테이션부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한 6개월 가량이 걸립니다. 그리고 브리핑 문서는 우선 첫 번째 기본 정보, 두 번째 비임상 시험 요약, 그리고 임상 시험 요약, 그리고 WOE 접근에 대한 요약, 그리고 WEO 접근의 각 구성 요소의 결과, 그 해석과 고려사항이 다섯 번째가 되겠고, 여섯 번째 결론, 모두 이 브리핑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PMDA가 해외의 규제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브리핑 문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외의 DRA에서 WOE 검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참고하면서 시사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DA 발표에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 FDA에서는 검토를 한 3에서 5개월 정도 안에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ECTD 모듈에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바람성 WOE 평가를 수용하는, 바람성 WOE 평가에 대한 제한 절반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경우에는 인과성이라든가 인체와 관련성, 혹은 조직병이 파인딩의 유의성이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혹은 ON, 혹은 OFF-TARGET BIOLOGY가 부족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문서의 양이 의뢰자에 따라서 6장에서 46장까지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문서 길이가 길다고 반드시 품질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FDA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가 안 들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OE, Weight of Evidence 문서에 항상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 설정에 있어서 특별 프로토콜 평가를 원한다면 WOE 평가를 동시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FDA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DRA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 시험에서 판단을 하는 FDA가 가장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MA에서는 저희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커멘터리 베이퍼 논평을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문서의 이력을 보실 수 있고 또 WOE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과학자문 형식의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ICH 전문가 그룹 동료들이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컨소시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장벽상에 보시는 수치는 신청에서 최종 결론까지의 기간이 표기화된 것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FDA는 면제에 동의한 것이 5개의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DA는 제출된 신청권의 절반 정도의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 면제에 허가를 했다면 50%를 허락한 거니까 5건은 또 거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PMDA는 FDA하고는 이 허락이 모든 건에 있어서 일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0%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50%가 안 될 가능성이 있죠. S1-BR1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전에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2년 시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자들이 인체 바람성이 unlikely한 것으로 31건을 제출했는데요. 모두가 동의했던 건은 1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unlikely라고 의뢰자가 제출했던 경우를 모두 거부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동의할 가능성은 3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결론이 이렇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만장일치가 50%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상표부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렛츠 시험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3개월의 렛츠 스터디가 종료되면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6개월 렛츠 스터디를 2년 렛츠 스터디와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MR 스터디가 종료되면 일부 의뢰자는 FDA에 가서 하이도스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렛츠 스터디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DIA에 가서 WOE의 6개월 렛츠 스터디의 조직병약 결과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렛츠 스터디를 완료를 하고 모든 DRA에 시판허가를 신청하고 모든 과정을 거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만장일치로 WOE 평가에 동의할 가능성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제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을 했어도 의뢰자의 50%는 2년 렛츠 스터디를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렛츠 스터디가 1년 정도 그 시작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DRA가 규제기관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렛츠 스터디 면제를 신청하려고 할 때의 의약품 라벨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체 바람성이 unlikely하다고 하면 이용가능한 독성항 데이터와 XX 약물 특이 표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따르면 화합물 약물 X는 인간의 바람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라벨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ikely한 경우에 2년 렛츠 스터디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라벨링에다가 2년 렛츠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가능한 독성학 데이터와 XX 약물 특이 표적에 근거해서 장기 A, 장기 B, 장기 C 등등 각각의 장기를 모두 수제하는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들의 인체 바람 위험성이 예상됩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2년 렛츠 스터디를 수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웨이트 업 에비던스 팩터를 보게 됐는데요. 표적 바이올로지 2차 양리, 조직병리 만성 스터디, 호르몬 효과, 그리고 또 유전독성, 그리고 면역 조절 등 이 6가지를 다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OE 접근 기준으로 라이클리인데, 인체 바람성이 라이클리인데, 인체 바람 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시판 의약품들입니다. 여기서 드러그 1하고 2가 타겟팅하는 양리 효과가 안드로겐 합성인데요. 전립선 암을 적응적으로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작용을 하는 약이죠. 안드로젠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WOE 두 번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에 민감한 장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WOE 3번도 표시가 되었고 그리고 WOE 4번까지도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러그 1하고 드러그 2는 WOE 관점으로 봤을 때 발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라이클리로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양 원성이 호르몬 민감 장기라든가 아니면 생식 장기에서 예상된다고 아마 표기를 똑같이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2년 레트 시험을 수행했을 때 라이티 세포 종양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러그 2의 경우는 드러그 1과 달리 라이티 세포 종양뿐만이 아니라 뇌하수체, 흉선, 유선, 난소, 방광, 종양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두 호르몬에 민감한 장기들이죠. 그래서 2년 레트 스터디를 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호르몬 작용이 중심이 아니지만 또 6개월 레트 스터디에서 결석이 또 확인이 되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8번 그리고 9번, 10번 약물은 면역 억제제입니다. 또 면역 장기에 조직병약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장기의 무게에도 변화가 있었고 또 백혈구 수도 변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WOE 1번, 3번, 4번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독성 연구 그리고 양리 연구에서 양리 시험에서 팩터 13462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체 바람성 가능성이 라이클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바람성 연구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모델 액션 약물의 인연 연구에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8번, 9번을 보시면 라이디 세포 종양이 나타나 있는데요. 호르몬 작용이고 또 양리 기전으로 인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연 레트 연구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 약물을 보시면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7번 약물을 투여한 환자의 종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연 레트 약물이 완전히 면역 억제 약물의 경우에 사람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인연 레트 연구를 통해서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적응증의 약물이 12번인데요. 조혈모 세포에서 비정상 증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뢰자가 종양 원성이 언 라이클리하다고 했는데요. 위, 그리고 장, 그리고 신장 등에서 종양이 인연 레트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2주 레트 스터디에서 림프절과 흉선에서 위축성 변화와 세포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에 따르면 여러 개의 종양 원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더 짧은 스터디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WOE3을 보시면 이 12번 약물의 6개월 레트 스터디가 자궁 확장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 원숭이 스터디에서 또 담관 증식 등의 증상이 있었고 또 WOE4에서는 6MR 스터디에서 난소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WOE의 FCC가 있었는데 같은 군에 있는 약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WOE3의 자궁 확장 그리고 담관 증식 WOE4는 난소 무게 증가가 있었습니다. 동일 개혁 약물이 여러 사이트에서 바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FCC는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2년 레트 스터디가 바람 위의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이클리, 이 12번 약물은 라이클리로 판단되었는데도 아마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이 반드시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WOE 기준 언 라이클리인데 인체 바람위에 높은 것으로 판단된 시판 의약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A 드러그가 있습니다. 적응증이 불면증인데요. 양리 활성은 음식 섭취를 자극하는 오렉신1하고 오렉신2 수용체에 대한 선택적 길항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렉신2 뇌화수체 황체 형성 호르몬 시그널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2차 양리 스크린링을 보면 도파민 트랜스포터의 대사산물이 바인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래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상 독성 시험의 헥스토 패털로지를 보면 간세포 비대 그리고 갑상선 여포세포 비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설치류 특이한 파인딩이었는데요. 구MD 스터디에서는 히스토패러지컬 파인딩이 없었습니다. 또 오프타겟 도파민 트랜스포터 바인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군에 있는 약물에 대한 바람성 시험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면제 신청을 하면서 협의를 해볼 가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결과가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음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인체의 유의성은 2년 레트 시험에서 종양의 경우 유의성이 낮았습니다. 다음으로 드럭 B가 있는데 비핵산 유산물입니다. 이 동일한 양리 활성을 가진 약물을 찾았는데요. 핵산 유형인데요. 어쨌든 타겟 파마컬로지가 동일했고 또 2년 레트 2년 마우스 스터디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트 장간마크 림프종의 약간의 단핵 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크립트 상피 세포 사멸하고 증식 그리고 간 무게 증가 간 세포 비대 같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AUC의 경우 79배로 크립트 상피 세포 사멸이 있었는데요. 또 백혈구 그리고 림프 세포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와 인체에서는 이와 같은 에비던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FCC로서 바람 우려 파인딩으로서 장증식 림프철 단일세포 괴사 가 있었고 또 백혈구 감수가 있었지만 AUC 마진은 한편으로는 충분했습니다. 사람과 개에서는 관련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유사 약물에 대해서 바람성 연구는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면제 신청을 해볼 만한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트란스제닉 마우스 스터디 그리고 간 세포 선종 인연 레트 스터디에서의 실제 결과는 음성이었는데 또 인간관려성이 낮았습니다. 이제 드럭 C입니다. 이형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DPP4 억제제입니다. 당뇨 치료제 중에서 굉장히 흔한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약물군의 다른 약물들이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드럭 C1은 마이스의 간 세포 선종 그리고 암종이 확인되었고 드럭 C2는 포유 암종과 혈관 6종 이 마이스에서 확인되었고 또 레트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약물에 있어서 종양원성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겟팅되는 장기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종양원성의 약물 특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OE2번에서는 우려가 없었지만 WOE3를 보면 호르몬 민감 장기 즉 부신 그리고 고한 등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약리 스크린링을 했을 때 호르몬의 바인딩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출 멀티플이 또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의뢰자는 호르몬 관련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라이클리의 경우로 면제 신청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레트 스터디를 보면 6개월 레트 스터디보다 파인딩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점낭의 맥락막 감소 그리고 고한 저류가 고용량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 노출의 멀티플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12개월 멍키 스터디에서는 NOAEL 였는데요. 약물 특이적 약리 기전의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44에서 46배 씩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WOE 3번하고 4번 종양 원성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르몬 민감 장기를 관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AUC 마진은 충분했습니다. NHP에서의 괴사상 피부 병변은 이 클래스 특이적이지만 AUC 마진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DPP-4는 T세포 표면 항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면역 관련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지만 T세포 증식이나 혼합 림프구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혈구의 변환이 의미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면제 신청을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일부 의뢰자는 호르몬 기관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바탕으로 2년간 연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스제닉 마우스하고 2년간의 레트 시험에서 실제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드러그 D는 하이퍼포스페티미아 치료제고요. 퍼스트인 클래스입니다. 포스페이트 수준을 정상화하게 되면 종양원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양리 기전 때문에 종양원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리 기전을 사용하는 약물의 경우 흡수성 약물의 경우 는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드러그 D1, D2, D3 모두 다른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드러그 D는 마이스 결장에 있어서 아데노컬스노마 위선종양 있었고 그리고 드러그 D2는 방광 세포 유두종이 있었습니다. 드러그 D3는 위선종양 마이스 나타났고 레트는 음성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경우 2차 양리 스크리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흡수성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6MR 스터디 그리고 9MD 스터디 에서는 파인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WOE4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EFD 스터디 에서 골화가 지연되고 또 인컴플리트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FD 토끼의 EFD 의 경우 임플렉테이션 이후에 사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FCC로서 태아골화 그리고 사망률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산염 결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혈중, 칼슘이나 부갑사선 호르몬 수치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른 흡수성 인산염 결합제 바람성 정보는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흡수성 여부 그리고 표적 장기 간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흡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내 pH 그리고 미네랄 재흡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결국 내분비 교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흡수성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약이 효과가 있다면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노출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면제 신청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자는 unlikely 케이스로 이것에 대해서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결과는 트랜스테딩 마우스하고 2년 레트 연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발표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CHS1B 리비전 1을 통해서 의뢰자는 2년 임상시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면제 요청의 전체 성공률은 50%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E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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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독성학자들은 각 의학품별로 FCC, 바람 우려 파인딩에 따라서 각 작품에 대한 최선의 경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도움 주신 분들 장표에 표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